음악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현장에 현연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난 17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열렸습니다.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와 세종시가 공동주최했으며 이번 전국장애인합창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. 오프닝 공연으로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 소속으로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나눔챔버 오케스트라가 핸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연주해 오랜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장애인합창대회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. 전국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16개의 팀이 참석해 경기 화상시 장애인합창단 꼭 구름속에라는 곡을 불러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어 금상은 대구 빗솔합창단, 은상은 울산 소나무합창단, 동상은 서울 어울놀이합창단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.